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지난해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의 글로벌 수출 시장 점유율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배터리 전기차 세계 5대 수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대비 중국이 9.5% 포인트 상승했지만 한국은 0.8% 포인트 떨어졌습니다. 중국의 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해 테슬라 상하이 공장을 포함해 상하이차, 비아디 등 중국 업체들의 유럽연합 수출액이 전년보다 513.9%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. 또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점유율도 2020년 34.7%에서 지난해 30.4%로 4.3%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